10월 31일에는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오전 6시 후 12분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니가타 시모고의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진 역시 또 한 번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31일 두 번 연속 발생한 지바현 북서부는 7월 이후 현재까지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대 규모는 5.9의 지진이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 오전 0시 41분에 이시가와 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일 발생한 이시가와 현 노도 지역은 7월 이후 현재까지 3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대 규모는 5.1이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7월 이후 현재까지의 지진을 살펴보면 기후현 희다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1번의 지진이 있었고 최대 규모는 5.0이었습니다. 이바라키현 아바바다에서 2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대 규모는 6.0이었습니다. 호쿠시마현 아바바다에서 2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대 규모는 5.0이었습니다. 미야기현 아바바다에서 2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대 규모는 4.6이었습니다. 이와태현 아바바다에서 1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대 규모는 5.9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듯이 공일본대 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등등 과거 대지진들을 보면 24시간 이상 발생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하루나 며칠비의 큰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아우무리현을 진원지로 하는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의 지진이 6회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후반으로만 보면 이곳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 한 곳만이 10월 15일 이후로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우무리현 앞바다의 지진은 10월 18일과 19일에 진도 3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후반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도호쿠 지역은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11월에 아우무리 지역의 강진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감 지진이 규슈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의 휴가나다는 1월부터 7월 26일까지 계속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나 7월 26일 이후로 지진 발생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지진이 없습니다. 2019년에 규슈 휴가나다에서는 한 달간 지진이 멈추었다가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28일 목요일에 태양은 가장 강한 폭풍으로 큰 태양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2017년에 9월 1일에 태양폭발로 인한 태양플레어가 발사되었을 때에 멕시코에서 9월 7일에 규모 8.2의 강진과 9월 19일에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키타에서 진도호강 부마모토에서 진도사 호카이도 우라카와 바다에서도 진도사 그리고 이와테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달아서 10월 28일에 태양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분간 강진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년 도호쿠 지역에서의 지진을 살펴보면 2월 13일에 호쿠시마 나미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20일에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월 1일에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5월 14일에 호쿠시마 나미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일본 도호쿠 지역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규모 6.8 이상의 강진이 1930년대에만 18번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 줄어들던 도호쿠 지역의 강진들은 1960년대에 다시 6번의 강진 발생 그리고 1980년대와 90년대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산립 후압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 발생을 하였으나 1995년도에 한신하와 지대 지진 발생 이후에 인지도가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강진이 발생하였던 도호쿠 지역은 2011년도에 동일본대 지진에서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15번에 달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을 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1년에는 이미 도호쿠 지역에서 4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는 과거와 비교하여 이상현상 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호쿠 지역에서의 아우터라이즈 강진에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대한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